이번 레벨은 스키 착용하기입니다. 스키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스키부츠 밑바닥에 붙은 눈을 먼저 털어냅니다. 그 다음에 바인딩의 토피스 부분에 부츠 앞부분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바인딩의 힐피스 부분을 잘 맞춰서 강하게 밟아줍니다. 그러면 바인딩이 체결되면서 스키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스키를 벗을 때에는 힐피스 윗부분을 폴로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면 뒷부분이 빠져나옵니다. 그런 뒤 자연스럽게 부츠를 빼낼 수 있습니다. 스키 착용하기 스키 플롱 스키해주세요. 스키부츠